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에 제 준자강 파트너는 작년 광명시장에서 은퇴하신 김대현 선수입니다. 평소에 제가 준자강 도전하는 중에 많은 피드백을 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교회를 출전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하면서 김대현 선수의 플레이를 넉넉히 바라볼 수 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호인 A조 최약체인 변두리와 자강조 최상의 김대현 선수의 조합 과연 어떨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가며 공격적인 브라이브를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감옥공에 대한 준비도 아쉬웠습니다. 단지 revival에 있는 방식과 lab doctors patreon.com 그렇게vid 뭐하는거야 뭐하니 이렇게 되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구 범위를 벗어나는 공을 파트너에게 맡겨야 합니다. 자세가 무너졌을 때 강하게 타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실수가 나옵니다. 욕심을 버리고 다음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의 스매싱 모두 상대방 몸쪽이 아닌 가운데와 사이드를 공략하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처음에 짧은 언더클리어가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는 포핸드 코스로 서비스를 넣으면 타구 범위를 벗어낸 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는 포핸드 코스로 서비스를 넣으면 타이밍 빠른 리시브에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는 포핸드 코스로 서비스를 넣어서 아라 데뷔 오오오오오오오오 여자친구 스매싱하고 어무생과 뇌스앞으로 경전하여 긴 공간을 메워주며 공격을 이어나가는 임대현 선수입니다 깔끔한 스트로크는 더밈입니다 스트로크는 스트로크는 다행이다 1, 2, 3, 4, 3, 4, 2, 4, 3, 4, 4, 3, 4, 6 연기 이것으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고 경기해주신 김대원 선수와 상대방 선수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